프로미스9 글로벌 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의상 너무너무 상큼하고 예쁘시네요 중앙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9분들 너무너무 예쁘시니까요 무대에서 너무 예쁜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측으로 퇴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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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핑을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미스9 네 프로미스9은 올해 1월 데뷔한 신인 걸그룹으로 청초한 비주얼과 맑은 음색으로 글로벌 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상 너무너무 상큼하고 예쁘시네요 중앙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측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미스9분들 너무너무 예쁘시니까요 무대에서 너무 예쁜 모습 기대하도록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측으로 퇴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dvocating